안녕하세요 염독 연상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기획의 성영수가 드디어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원작 웹툰 작품이 전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모은 작품입니다 성영수의 기획 초기 단계부터 얼마나 애니멀과 조용감독님이 이 작품에 공을 들으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에 걸맞는 작품이 나고 같아서 자랑스럽고 더운 여름밤을 서늘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한국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해외영화제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 나오기 힘든 포러 장르의 애니메이션이고요 한국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다양화될 수 있는 데에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다양해요 한국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다양해요 한국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다양해요